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 에어소프트건 한정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은 덕고컴퍼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지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전에 대만 MOA 쇼에서 GBL 부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람다 디펜스 대만의 람다 디펜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GBB 기간 단총 모델입니다 실총 GHM-9G라는 모델인데 저도 사실 GHM-9-GBB 이 제품을 대만을 가서 처음 봤고 아 이런 제품도 있었구나 그전에 뭐 저기 APC9이라든지 이런 기간 단총 GBB들이 많이 있죠 MP9이라든지 근데 요것도 그런 종류의 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제품은 실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BNT사로부터 풀 라이센스를 받아서 실총과 동일한 각인 프린팅이 다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개봉하고 여러분들과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요렇게 유저 매뉴얼 매뉴얼같이 이렇게 A4용지 비닐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요 종이를 뜯어보면은 요 안에는 분해도 분해도와 여러가지 부품 파츠 리스트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품에 대한 종이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장 분해도 두 번째 장의 분해도 또 세 번째 장의 분해도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영문과 한문으로 된 안전주의사항이죠 요 종이는 꼭 한번 분해도를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뜯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이너바렐이 조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너바렐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한번 뜯어야 되니까 이 분해도를 보시면서 뜯는 방법을 확인하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고 내부에는 요렇게 에어소프트건 한 장과 탄창 하나가 들어있죠 일단 뭐 제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어 탄창 글록 탄창 같이 생겨있는 탄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탄창 상당히 묵직하네요 그리고 그곳 외에는 뭐 박스나 어 신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요런 비닐봉지 안에 여러가지 옵션 파츠들이 있는데 요건 저는 이미 다 조립을 한 상태라서 제품을 실제로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본품입니다 GHM9-G 이름이 너무 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의 BNT사로부터 실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실총과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고 각인 역시 마찬가지로 실총에 있는 각인 그대로를 재현을 했습니다 색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그리고 투톤 다크어스라고 하죠 상하부가 투톤으로 된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단지 색상의 차이만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내가 블랙을 좋아한다 그런 블랙 그리고 투톤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투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톤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은 회사는 대만의 람다 디펜스라고 하는 신생업체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대만을 2023년 MOA를 방문하면서 람다 디펜스라는 회사의 이 제품을 처음 보았고 저도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만은 그런 거 보면 이런 비주류의 총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대만의 람다 디펜스로에서 BNT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내부 부품들 중에서 일부분은 스틸로 제작된 부품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아연합급이라든지 스틸이 아닌 그냥 일반 메탈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바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웃바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봉된 탄창 하나가 있는데 이 탄창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록의 탄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글록 탄창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의 탄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HM9의 탄창이고요 동일한 탄창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마루이 글록,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록 회사 탄창보다는 조금 더 긴 롱 탄창은 아니고요 조금 더 한 미드 탄창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탄창은 총 35발 장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가스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12kg 이상의 가스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12kg, 14kg, 16kg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점점점 세해짐으로써 반동은 증가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한 거는 14kg, 퍼포디노 화이트 가스가 쓰니까 조금 더 반동이라든지 리코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탄창 같은 경우는 마루이 탄창이라든지 VFC, KJWOX, WE 이렇게 글록 탄창들이 다 호환이 된다고 해요 제조사에서 실제로 제가 사획장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호환은 됩니다 이렇게 탄창의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다 마운트가 되고요 글록류의 가드사 탄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인에서 나오는 탄창들은 장착을 할 때 좀 빡빡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인이나 가드사에서 나오는 옵션 탄창들은 장착은 가능한데 격발이 안 됐어요 단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들 그리고 마루이 탄창이랑 VFC 탄창은 격발할 때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격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트러블이 있었고 제가 완벽하게 작동을 했던 탄창은 WE 탄창이 유일하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쓰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달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WE 롱탄창이 가격이 저렴하죠 WE 롱탄창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양을 보면 길이는 394, 높이는 184에서 18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탄창을 삽입했을 때 전체적인 무게는 1.5kg가 조금 넘습니다 1.6kg는 되지 않고 1.5kg가 조금 넘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스라이플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잡아보면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쏠 때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플라스틱이라고 가볍겠지 하고 딱 들어보니까 기대 이상의 묵직함을 여러분들께 느끼실 수 있게 하는 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 GBB 기관단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손쉽게 테이크다운이 가능해요 뒤쪽에 있는 핀을 빼고 상부를 들어서 볼트 캐리어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단 같은 경우는 양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장전바 역시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뽑아서 반대쪽에 단다든지 이쪽에 단다든지 내가 편한 쪽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창 릴리즈 버튼 역시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탄창을 빼는 게 조금 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빼는 거랑 왼쪽으로 빼는 거랑은 작동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랑 다시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왼쪽에 있는 거랑 작동이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뭔가 잘 안 되는 느낌 이거는 쓰다 보면 갈리는지 이렇게 하면 조금 느리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되죠 근데 왼쪽은 지금 또 잘 되네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는 막 좀 걸리적거리면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정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종관 같은 경우는 안전 그리고 단발 그리고 연발 이렇게 형태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핸드그립, 모터그립 같은 경우는 전동원 같은 경우는 모터가 들어있겠지만 GBB는 모터가 들어있지 않고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이런 GBB 라이플처럼 별도의 모터그립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별도의 그립으로 교체를 해서 내 손에 맞는 튜닝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특징은 MCX처럼 후면에 피카트니 레일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피카트니 레일에 여러 가지 옵션 M4 스톡 아답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영상에 이런 식으로 MCX 스톡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튜닝을 할 수 있고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부분 소음기 역시 칼라파트를 떼어내고 별도의 13mm 역나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기라든지 플래시하이드를 장착을 해서 내만의 총으로 꾸밀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이 제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실내 레인지로 가서 집단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금에도 좋은 장점은 아직 나도 expects 。 。 。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집탄 테스트를 하러 실내레인지에 나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없어요. 동봉된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오픈닷 요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사격을 할 거고, 제가 테스트 사격하러 왔을 때 스톡을 챙겨온다는 걸 깜빡해서 스톡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럼통이 하나 있거든요. 드럼통에 이렇게 제 손, 팔로 이렇게 딱 잡고 거치를 하고 사격을 할 겁니다. 바이스에 저쪽에 물려서 하려고 하다가 광항도 달려있고 또 비교적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보이는 거리 대략 한 8m 정도. 항상 제가 집탄 테스트하는 거리는 8m죠. 8m의 페이퍼 타켓. 페이퍼 타켓이 지금 전역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가운데 그거 기준으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발 정도 사격을 할게요. 자 10발 정도 사격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한 8m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하탄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타켓에 보이시죠? 요정도 집탄 8m. 생각보다 잘 보이죠? 종기를 마킹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발 사격을 했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맞은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죠? 잘 맞았네요. 지금 제가 붙여놓은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 거리, 센티로 치면은 한 3cm 정도 안에 다 모입니다. 8m 정도 거리에서는. 자, 실내 사격장에서 집탄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격을 했어요. 한 3cm 정도 되는 에임에 다 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순정 상태에서는 이 정도 집탄이 안 나와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탄이 안 나왔습니다. 좀 많이 퍼졌어요. 왜냐? 제가 챔버 흔들림, 그리고 아웃바렐 흔들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한번 새 제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열어가지고 아웃바렐에 테잎을 감고 조립을 한번 더 해주시고 챔버에 썸네일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챔버에 테잎을 좀 붙이세요. 붙여서 조립을 하면은 딴딸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거는 뭐 옵션 제품들을 장착을 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쓰시려면은 무조건 요렇게 테이핑을 해서 챔버 흔들림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튜닝을 하게 되면은 테이프 몇 장만으로도 요정도 집탄을 낼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이너바렐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탄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집탄 테스트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들고 쏜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집탄이 괜찮죠? 8m, 10m 안되는 거리에서 한 요정도 되는 집탄, 집탄 테스트를 했고 순정 상태에서는 집탄이 일단 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고 와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번 맞고 봤습니다. 뒤쪽의 스톡은 제가 이제 제 MCX 스타일의 AR에 달려있던 이런 스톡입니다. 아, 스톡입니다. 이 스톡은 여기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요렇게 접이식 스톡, 접이식 스톡을 달았습니다. 요런 식으로 스톡을 될 수 있게끔 접이식 스톡을 달았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스완프 디어의 HD511A라는 조준경을 달았습니다. 조준경을 달았고 앞쪽에는 GSMC에서 나오는 소음기죠, 소음기. 둥근 칼라 파트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소음기.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는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길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까지 길게도 뺄 수도 있고요. 또 짧게도 뺄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트레이서까지 장착이 가능한 구조예요. 요거는 제가 정말 잘 애용하거든요, 게임에서. 그래서 요런 SMG나 조금 단축형 기관단총에 쓰기에는 상당히 이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앞쪽에다가 이제 수직 그립을 달려고 했는데 저는 수직 그립을 잡는 것보다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잡는 것을 좀 선호해서 요런 식으로 잡기 위해서 수직 그립은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심플한 디자인 요렇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총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만 MOA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람다 디펜스에서 지금 이 제품 본품은 플라스틱 바디지만 풀 스틸 형태로 나오는 옵션 그리고 하부 프레임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글록 탄창 글록 탄창으로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향후에 MP9 탄창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요렇게 MP9도 한 자루 있어요. 요건 TP9인데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MP9과 동일한 탄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는 드럼 탄창 그리고 일반 탄창도 한 6개 정도 있어요. 이게 MP9이 은근히 탄창값보다 총값보다 탄창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 탄창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옵션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그 옵션을 구매를 해서 MP9 탄창을 써서 게임용으로도 좀 사용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대만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 이 제품의 여러 가지 옵션 튜닝용 파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 제품의 지금 이 전체 요 상하부 리시버를 스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 한 대만 현지가 기준이에요. 제가 그때 행사장에서 사지는 않았는데 한 20만 원 전에서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옵션들을 장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글록이 아닌 MP9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곧 출시가 예정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온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국내 출시가가 30만 원 후반대여 38만 원, 39만 원 사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거컴퍼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죠. GBB 단축형, 기관단총, 가스 라이플 중에서는 그렇게 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적당한 금액대에 출시를 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AP01 핸드건 있죠. 그런 스타일처럼 여러 가지 지금은 이렇게 짧은 SMG 라이플이지만 긴 앞쪽에 프론트 핸드가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DMR도 만들 수가 있고 짧은 총도 만들 수가 있고 중간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하는 장점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 실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인들이 다 실총과 동일한 각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이 정도인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정 상태에서 부품 간에 맞물리는 부분 특히 챔버, 아웃바렐, 이너바렐 부분의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의 조합이 좀 조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챔버의 테이핑 작업, 아웃바렐의 테이핑 작업 그리고 나사를 좀 꽉 조아주셔야 돼요. 절대 이런 작업 없이 제가 집탄 테스트에서 했던 그런 집탄은 안 나옵니다. 아웃바렐과 챔버, 이너바렐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기본 상태에서. 그래서 조립을 하면 어차피 이너바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거쳐서 집탄 상승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지이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 그대로 손다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바로 이 탄창입니다. 이 순정 탄창이 보면 안쪽에 비비탄을 넣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비비탄을 넣게 되면 정렬이 좀 잘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좌우 정렬이야 뭐 탄이 한 발 덜 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비비탄이 아래위로 둥둥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탄 급탄이 안 됩니다. 이 로딩이 안 되고 중간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쓰다 보면은 좀 달아서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제가 테스트할 때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좀 조악하다. 그래서 이 순정 탄창을 쓰기보다는 최소한 WE의 롱 탄창 정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죠. 그런 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굳이 사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단점 바로 단발에는 상당히 잘 나갑니다. 제가 집단 테스트나 격발 테스트 했을 때 단발은 상당히 잘 나가요. 근데 연사를 했을 때 가스 기화율 그리고 볼트 캐리아가 상당히 빠르게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사로 한 탄창 정도 쓰고 나면 두 번째 탄창부터는 가스 샘이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연사로 쓴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연사로 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탄창의 기화율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안에 이제 한번 삭 정비를 해가지고 조금 튜닝 파츠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하 밸브라든지 이런 튜닝 파츠가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사를 사격했을 때 단발만큼 그런 임팩트 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화율 때문에 이 가스가 양쪽으로 많이 새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가스가 이쪽으로 많이 새죠. 이쪽으로 많이 새니까 그나마 좀 나왔는데 왼손 쓰시는 분들은 탄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격을 했을 때 이렇게 잡다가 잘못하면 이게 가스가 팍 터지 나오는 게 이 손에 닿아가지고 좋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의하셔야 돼요. 오른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여기에 가스가 새어나오거든요. 연사로 쌓았을 때 잘못하면은 좋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에 탁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맞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점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잘 나온 제품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AAP01이라는 글록탄창이 호환되는 핸드건이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진짜 핸드건임에도 불구하고 스나이퍼 라이플로 튜닝을 한다든지 DMR로 튜닝을 한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튜닝이 가능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AIP01입니다. 지금 이렇게 탁학기수로 튜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했는데 이 총이 에어소프트 핸드건의 변신의 기재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AP01의 이 아성을 넘가하는 가스 기관단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리뷰를 촬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신 덕고 컴퍼니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게임용 라이플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해볼 생각입니다.